이어시오 파이너스 안녕하세요 메이저 어스티입니다 저희 오늘 6시부터 8시까지 공연하게 된 메이저 어스티라고 하고요 저희 이렇게 다채로운 무대 준비했으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도 보이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께 오늘 토요일 즐거운 오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솔로곡 조금씩 돌아다니고 한 개씩 하고 이제 또 단체곡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원래는 다섯 명인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세 명만 나와서 끄고 있기 때문에 더 무대를 채울 수 있게 더 열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가 들고 있는 이 조그만 박스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혹시 저희 응원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손들어주시면 가까이 가서 TV를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 정보 여기 있으니까 다음 공연 정보 같은 거 궁금하시면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찍으신 동영상 사진 마구마구 퇴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! 도전이랑 빠질 수 없죠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